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춤 보러 오셨는데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셨죠? 네! 저희 작전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. 잘생겼다! 얼마 전에 전기 대사슴놀이 TV로 보니까요. 그래서 장원은 대통령상에 7천만원 판소리 우리 무용은 700만원 그래서 다시 소리를 해야 되나? 이 전라도 그러면 소리인데 전라도! 그러면 또 춤이 있다고 제가 자고 하면서 그러면 소리도 하고 지나가야겠다 싶어서 한 곡 올립니다. 의식우야! 홍해년 총재장 의식우야! 청물청화장 청가물 입고 옥총을 쓰고 청갑의 완산을 비켜 매고 온 폭로옥주옥 떨어매고 오는 땅에 살맞고 일광이 온다 어루애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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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도 풀고 을시고 이럴 때 뭐가 나오지 액도 풀고 살도 풀었으니 한판 몰아 보는디 사랑! 액도 풀고 액도 풀고 어 명가복은 들어오고 위대장신 나가 시작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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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